우리 토지가 가진 장점은 세종시의 장점이고 그리고 저 구름 너머에서는 시가지가 점점점점 뻗어오고 전체가 다 계획관리죠? 아, 계획관리? 그럼 개발하기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오늘 땅집TV에서 찾은 곳은요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요 낮은 구름들이 쭉 이어져 있고 그 아래쪽에 평여지대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찾아온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 세종입니다 너무 뜨거워요 맨날 산 꼭대기에서 보다가 세종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니, 내가 옛날 복도빵도 아니고 우리 전국구잖아요 우리가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잖아 우린 좋은 땅을 찾아서 이야, 멋있는데요? 예전에 또 여기 세종에 머문 적이 있으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전에 여기서 중기업도 했습니다 이야, 그럼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잘 알죠 이야,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세종시 진짜 발전이 너무 빨리빨리 되는 지역 네, 전국에서 그리고 인구가 기역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지역 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농규인데요? 아, 농지죠 농지인데 인구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계속 확장이 확장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세종에서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고자 하는 물건은 어떤 거예요? 임해하고 전하고 섞인 건데 아주 낮고 너무 멋진 땅이거든요 바로 쪽입니다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 길이 우리 토지까지 가는 길인가 봐요? 어, 물려있죠 아, 마을 도로에 길게 붙어있나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자측 산이잖아요 네 예예 우리 땅에 여기 물려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렇죠 위쪽으로? 그렇죠 길이 토지를 감싸서 돌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인가요? 아, 그렇죠 저희 토지를 자측으로 끼고 올라갑니다 아, 저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창고 같은 거 하나 있죠? 거기도 우리 토지입니다 산들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 개발하기도 편리할 것 같고 아, 그렇죠 투자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개발할 때 네 그럼 여기 임해가 있고 네 저 위쪽에? 네 전이 있고 전이 있고 그렇죠 또 창고 부지가 있고 네 그러면 토지 내에 지목이 3개가 있는 건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해가 2,716평 네 예, 그 다음에 전이 1,242평 그 다음에 창고 부지가 31평이 있습니다 아, 그럼 전체 면적이? 전체 면적이 3,988평 예, 예 이 전체 부지의 용도 지역은요? 아, 용도 지역은 전체가 다 개익관리죠? 아, 개익관리 그럼 개발하기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이 위에 올라오니까 창고가 하나 있네요 아, 그렇죠 과실 생산에 있던 거 아, 저장하는 창고 그렇죠 그리고 이 위쪽이 다 전 그렇죠, 전 그 다음에 감싸고 있는 게 나지막한 임야 마을 도로에서 그렇게 높게 올라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조금 올라왔는데 위에는 다 평탄지예요 아, 그렇죠 임야도 낮고 네 여기 지금 이 밭 전체 다잖아요 그렇죠 다 감싸고 있는 임야까지 포함돼서 아,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수목들은 높게 올라와 있는데 그 아래쪽에 고가 높지는 않아요 그냥 언덕이죠 이거 그냥 까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완전히 그냥 언덕밖에 안 되죠? 아, 그러면 높이를 낮춘다 그러면 지금 이 전 하고 평탄한 전만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다 전을 감싸고 있는 이 임야 쪽으로 올라와 보니까 여기는 거의 뭐 평탄지인데요 네 구름이 좋네요 네 우리 토지가 속한 이 세종시가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점 첫 번째 걸 꼽는다면요 첫 번째 거는 인구 증가 아니겠어요? 인구 증가는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가 바라는 점인데 당연하죠 그거는요 우리 세종시가 지금 한 10년에 한 30만이 늘었잖아요 지금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한 40만 정도 되죠? 40만이요? 10년 만에 10만에서 40만까지 늘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3년에 10만 명씩 늘었죠? 그리고 이제 2030년도 내에 50만을 목표로 하는데 내가 봐서는 그 전에 야, 이렇게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 없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만큼 부동산도 함께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제가 여기서 부동산을 했잖아요, 그 전에? 네, 예전에 한 7년, 8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제가 오라리에서 했어요 연서면 오라리 그때 길가에 토지들이 20만 원 40만 원 했었어요 지금 200만 원 가지고는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못 살 거예요 와 그리고 인구에 대한 장점이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장점으로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대표적으로 입법 기간 국회가 일로 오잖아요 아, 그렇죠 예산도 다 확정됐고 작년에 점점 커집니다, 점점 그리고 내가 여기 이제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올 때마다 길이 틀려져요 아, 그만큼 발전이 빨리 예, 지금 막 헷갈려요 네비가 지금 가르쳐준대도 내가 그 전에 알았던 길을 모르겠어 아, 진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이야, 그러면 우리 토지가 가진 장점은 세종시의 장점이고 그렇죠 우리 토지에서 약 1km 지점에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그렇죠 그리고 약 2km 지점에 주거단지까지 그렇죠 그리고 저 구름 너머에서는 시가지가 점점점 뻗어오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구리에서부터 지금 도로가 뚫려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네 이것도 내후년에 뚫린다면서요 그렇죠 무슨 개발의 삼박차가 착착착착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온갖 개발 호재가 진짜 넘쳐나는 세종시 네 그 안에서도 또 요충제에 있는 우리 토지 그렇죠 이야, 금액은 얼마예요? 우리 토지의 금액은 28억 28억이요? 네 약 4천평이니까 평당 한 70만 원 정도 치시죠 70만 원이요? 70만 원이면은 요 밑에 한 번 요 밑에가 농림 지역이에요 농림 지역이 130만 원, 150만 원, 170만 원 막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아 근데 우리는 기회에 깔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거네요 아, 그렇죠 이야 큰 실수라는 거라니까 금액이 크다 그래서 이게 비싸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주변에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굉장히 저렴한 토지가 많네요 발전성까지도 같이 봐야 되니까 호재가 많고 그렇죠 이야, 소장님 근데 세종에 있는 우리 토지 보여주실 때마다 평창에서부터 계속 오셔야 돼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여기 좌측에 네 보여요? 네 여기 현지 공인중개사인데 네 미모와 지성 같은 아주 친절하신 분이 잘 안내해 줄 겁니다 이야 세종에 있는 토지를 찾으실 때도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 안녕! 네